안녕하세요 오늘 할게임은 위치헌트 숨바꼭질게임 어 크리스마스에 또 이렇게 크리스마스 우클릭은 스캔해주는거 좌클릭은 공격입니다 누가 숨은거냐 지금 아 아 두명이 숨고 우리가 찾는거네 아 마녀 두명이고 우리가 네명이 찾는거야 일단 해보자 어 일단 해보자 어 가자 멀티 되게 잘되네 야 어디 숨었어 가자고 아일로 나가는거야 다쳐봐 하나씩 다 다 한번씩 쳐봐 2층으로 가보자 어디 어디 숨었어 자식들아 어 이게 주변 물건으로 변신해서 이렇게 숨어있는거거든요 뭐야 한명 잡았네 잡았구요 어 나는 모르구요 또은 똥 떙 ringing 똥똥똥 ersten 똥똥 뜙어둔 똥똥음 똥똥똥 argues 똥똥똥똥으며 똥똥똥똥 뜬으영 아니 뭘로 변해서 어디 숨었는지 이 자식아 야 은근 마을이 넓은데? 닭 던져보면 근처에 뭐 있으면 닭이 느낌표 뜬다고? 아 닭이 스캔이구나 아 닭이 오른쪽 밑에 10초의 쿨타임이 있어요 닭이 이제 뭐 없는거네 어 뭐야 어 뭐야 어 어 있다 죽어 더러운 마녀야 죽어 어어어 야 이겼어 우리가 재밌네 오 오케이 다시 다시 레디 올레디 하고요 풀방입니다 10명 올레디 올레디 타시고요 도방금지 도방하면 진심 침팬지 어 게노잼 나 바로 걸리면 게임 끈다 아 이렇게 야야 빨리 도망가자 야 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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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 이거 뭐 어디 좋은데 없니 어 12초 숨을 시간 너무 안준다 야 야 숨을 시간 너무 안줘 집 집 들어가고 싶어요 아니 잠깐만요 아니 잠깐만요 야 숨을 시간 너무 안준다 어머어머어머어머어머 어머어머어머 조졌다 아 이거 이걸로 변하자 이 위에 이거 어 이 위에 안되냐 아 홀리쉣 어쩔 수 없다 여기 여기서 밑에 여기 여기서 밑에 여기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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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느낌 벼 좋았어, 느낌 벼 좋았어 느낌 벼 좋았어어 조졌다 어 정말 벼ün 오 정말 무서워 오 오 정말 무서워 오 오 안돼 안돼 오 하하 아 미친무서워 야 애들 숨어 있는.. 야 이건 진짜 야 얘 어떻게 올라왔어? 이거 어떻게 찾아? 아 빛나는건 나한테만 빛나는거에요 어 야 이거 어떻게 찾아? 이거 버그 아니냐 이거? 야 이렇게 이런데 올라오는건 버.. 야 뭐야 이거 아 사다리가 있네 근데 어떻게 올라온거야 여기를? 어? 뛰는 점프대가 있다고? 어디요? 아 이런거? 아 이런거 못잡지 애들 아 이게 독창이가 걸렸으면 내가 사는건데 내가 걸려서 독창이 그냥 패스됐네 음 음 아 지금 독창이 아 걸렸구요 아 지금 걸렸는데 지금 쨌어요 근데 와 쨌는데 못보고 있어요 달찌 그냥 독창 는데요 그냥 아 아 아 산타 산타 아 예예예 아 다른걸로 빙의했습니다 지금 아 산타 들어갔어요 나와야죠 아아 아아 독창킬 10초 남았습니다 10초 9초 8초 8초 아 이 위에 있어서 이거 좀 참고해야겠다 위에 위에 있는거 개사기네 음 이거 위에 있는거 참고해야돼 아 마녀팀 승리 예예 위치스 윈 아 이렇게 아 또 마녀 걸렸어요 헉 어 사과 레전드다 어 사과 레전드야 이거 어 어 어 아유 아유 글로떨어 너무 쪼끔해서 떨어지네 아 아 아 안걸려 최고야 최고 어 여기있자 어 여기있다가 여치 타면 일로 빠져나가자 어 여기다가 누가 자칫 누가 뭐 나 친다 일로 빠져나가는거야 아니면 밑에 밑으로 빙의하던지 인정? 어 아 애들 이제 시작했구요 앙앙 기물디 앙앙 기물디 앙앙 기물디 디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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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 어 한 명 죽었구요 뭐야 헌터가 너무 없다 4명 밖에 없다 아 고래 리방해야겠다 16명 가야겠다 이거 끝나고 리방 풀방으로 아 나 너무 잘 숨었다 진짜 이거는 너무 잘 숨었다 눈 밟으면 눈 사라져 이거 진짜 잘 만들었어 이거 정식 스팀에서 체험판으로만 풀어주고 있거든요 이거 정식 데모는 진짜 어 사람들 이거 돈주고 살 의향 있네 보이스도 정식에 지원하지 않을까요 어 간다 간다 오 산타들 잘 뛰는데 오 오 오 사다리 올라오는데 오 사다리 내려왔는데 오 던지는데 오 오 오 눈사람 패는데 오 오 오 뭐야 조졌다 조졌다 하지만 여긴 모를걸 오 오 오 닭이 느낌표 뜨는데 오 모르죠? 아 귀엽지? 아 아 닭이 알려주는데 오 못 봐요 아 아 두 명이나 세 명이나 왔어요 아 쩔 준비하자 쩔 준비하자 쩔 준비하자 존나 무서워 야 쩔! 어 미친 어 뭐야 어 위에 뭐 걸렸어 어 위에 뭐 걸렸어 쩔다 그러는데 뭐야 이거 나와 어 근데 오히려 이게 날 가려주고 있어요 아 닭이 알려주는데 아 못 봐요 아 아 헤드샷 이겼구요 예 아 나가자 나가서 아 이게 위치를 해봐야지 좀 어 플레이가 좀 산타도 잘 할 수 있겠네 자 열여섯 명 방으로 열여섯 명 방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팀은 프리 음 브레이 게임 아 이렇게 나 이번에 산타 한번 해볼까 산타 어 어 골고루 팀 골라 팀 수동으로 고르는 거야 골라 아 랜덤이 재밌겠다 아니다 아니다 다시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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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러면 애들 다 마녀만 해서 안 돼 팀 랜덤으로 해야 돼 팀 랜덤으로 해야 돼 팀 랜덤하고 16명 어 오케이 레디해 오케이 오케이 숨자 빨리 들어와 얘들아 얘들아 그 방 아니다 어 뭐야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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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음 올레디 가자 올레디 자 16명 좀 풀방 됐죠 오케이 위치야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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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저 사과가 개꿀이거든요 예 이 사과가 개꿀이에요 잠깐만 잠깐만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컨트롤이 정말 힘들어요 미끄럽거든요 자 자 여기서 자 저쪽 끝으로 올라갈 수 있으면 좋은데 어 벌써 산타가 찾기 시작했네요 어 산타가 찾기 시작했어요 벌써 어어 어 어 잠깐만 여기다 여기 여기야 어 여기야 어 여기야 어 여기야 어이구 이거 방 안이 보이네 어이구 방 안이 보이네 음 야 이거 좀 너무 야 이거는 야 이거는 못 찾겠다 야 흠 흠 죽어야 자유시점 되고 살아있으면 자유시점 안됩니다 산타 산타가 너무 없는데 산타가 너무 부족해 산타가 너무 부족해 어 산타가 좀 많아야 되는데 네 네 좀 정식 버전에는 다양한 옵션들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어 주변에서 깐족깐족 거려도 몰라 어 산타가 좀 부족합니다 뭐야 아니 게임시간 늘리면은 좀 어 지루해 루즈해지니까요 어차피 데모니까 그냥 잠깐 체험해보는 걸로 이게 밸런스 맞추는게 없어가지고 팀이 어 좀 산타가 헌터가 많이 나오는 판도 아마 생길겁니다 어차피 랜덤으로 정해주니까 어떤 판은 산타가 확 많아져서 어떤 판은 갑자기 난이도 헬되고 어 고재미로 하는거지 어 아니야 그 랜덤으로 해야 빨리빨리 진행되고 뭐 좋아요 여행 좀 가볼까요 그냥 뭐 어차피 이거는 지금 산타가 4명 밖에 없어가지고 예 이건 뭐 갖고 놀 수 있는 판이죠 저쪽에 산타 2명 보이죠 예 이건 뭐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네 난리 났네요 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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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스냅 초냉 빠르죠 어 스냅질 봐 스냅질 이게 조그만 물체가 야 여기서도 못찾겠는데요 예 야 이건 예 위치윈입니다 게임소리 좀 킬게요 위치윈 자 레디 자 밸런스가 잘 좀 걸리길 한번 빌어봐야죠 재밌는 밸런스로 자 아 또 위치 걸렸어 오히려 산타 산타들이 다 하늘로 올라가니까 오히려 그냥 땅에 있으면 안 걸릴 것 같은데 인정? 아 근데 근데 그것 때문에 아 근데 좀 그것 때문에 그렇다 산타 4명 밖에 안 돼 또 무조건 산타는 4명이네요 그냥 그건가? 우연의 일치인가요? 아 이게 닥스킬 때문에 좀 그렇긴 한데 이번에 여기에 한번 아 독창아 너가 여기있으면 걸리지 어 벌써 찾기 시작했네 어 산타 저기있다 제 생각에 여기있어도 그냥 안걸릴 것 같아요 아 조졌다 이거는 나 안걸리고 독창이가 죽을 각이다 어 독창이가 죽을 각이야 근데 안오네요 네요 아 벌써 3명 죽었구요 완벽한 포지셔닝이다 아 공간이 충분하지 않다 안되네 바로 앞에 붙어서 해야되나 이거 봐 산타 수준 산타 한번 하고 싶은데 나와 그냥 어 어차피 산타 별로 없어서 예 그냥 뭐 산타들 다 옥상 올라간거 같은데 저기 산타 저기 산타 마을이 개넓어 진짜 마을이 너무 넓어가지고 솔직히 산타 버프 좀 해줘야되요 들어가 여기 여기 조졌다 애들 걸리겠다 아 이쪽으로 연결되어 있구나 어 치즈로 피 치즈로 변신 못올라가네 여기는 산타 들어왔다 산타 들어왔다 째 째 오 오 미친 오 미친 이렇게만 해줘도 예 이 게임은 아 물체 크기에 따라 피가 달라 진짜네 HP 15밖에 안되네 얘는 조졌다 아아아 아 사망 예 어 오랜만에 사망했네요 예 좀 제가 나댔죠 어 어 맵이 정말 넓구요 위치윈입니다 또 위치윈 많이 잡았네 그래도 사다리 체력 사다리 체력 80이야 아 은근히 아니라 대놓고 넓어 어 이거 다 산타가 좀 많아야돼 어 산타다 오케이 산타야 어 산타 한번 걸리길 원했으 아 아니 아직 데모라 그래요 데모 아직 데모라 그렇고 무엇보다 좋은건 멀티가 아주 잘 된다는거 산타 4명 제한인가봐요 여기에 숨는 간땡이 부은 놈가 없구만 아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어디 저렇게 큰걸로 변해가지고 일로와 샷샷샷샷샷 아 이게 산타가 꿀잼이야 어 여기 있다 여기 어디 있다 가만있어봐 가만있어봐 요 구석에 들어가서 확률 크거든 어 뭐야 어디 있는데 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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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드샷 됐어 클리어 어 클리어 뭐야 이거 뭐야 일로와 자식아 아 산타 꿀샘 어 여기 없고 좋았어 좋았어 여기 없고 여기 없고 이게 산타가 좀 불리하니까 산타 스킬쿨을 무한으로 할까 그러면 좀 개 근데 그러면 좀 숨는 숨는 재미가 없긴 한데 어 잠깐만 여기 어딨어 여기야 여기 있다는거 아니냐 이거 무슨게 헤드샷 세 명 남았어 세 명 세 명 저 새끼 뭐야 저거 저 새끼 뭐야 야 어 어디 숨었나 보자 여기 없고 아 30초 어 여긴 없네 아 두 명 남았는데 아 시간이 조금만 더 있었으면 아 아 떨어졌다 아 아 아 이거는 솔직히 어 뭐야 아 찾았는데요 아 아 아 아 두 명 남았었는데 맞습니다 마지막에 한명 찾았었는데 개많이 잡았는데 또 산타야 뒤졌어 산타는 정신차려 한 번에 다 잡는거다 정신차려 산타가 재밌어 산타가 숨는거는 이제 너무 쉽다보니까 지루해져가지고 1분정도만 늘리면 개꿀잼일거 같기도 하구요 날리는거 돌 던지는거 같은데 오더가 어딨어 빨리빨리 그냥 죽이는건지 뭐야아 어딘지 정신 못차려 아 지수킬 또 내 생각엔 멍청하게 또 누구 여기 한명 숨었다고 안 숨었네요 어 일단 저는 조금 쪼금 멀리 애들 좀 멀리 나왔나 쪼금 멀리 애들 좀 멀리 나왔나 이리로와 이리로와 그라씨 아 봤어요 봤냐 애들아 어 조준력 여기 없고 아리 존네 안맞네 야 저 조져 이거 조지라고 첵 여기 없어? 여기 있는데 누구? 뭐야 됐다 됐다 됐고 빨리빨리 해야지 얘들아 다섯명 아 시간이 없다 한 명 더 있을 것 같은데 없네 이런 사이사이에 숨거든 이런데 어 내가 아까전에 위치해보니까 알겠더라고 이런 사이사이에 세명 여기 어딨어 여기 있다고 소리 지르는데 어 그렇지 그렇지 두명 두명 어 한명 여긴 이제 없다 한명 한명 레전드 찍자 집안에 있을 가능성이 있어 집안에 저기 없고 여기 딴 데 못가지 아 집안에 있을 것 같은데 왠지 아 한명 아 아 시간이 없네 야 리방 산타 1분 추가할거임 어 리방 밸런스 맞추자 밸런스 맞추자 어 여기서 이제 산타를 서치타임을 240 어 산타 4분 3분에서 4분으로 이런 밸런스 딱 쫄깃할 것 같은데요 맵은 지금 데모라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맵도 어느정도 외워가고 지붕이라고 무적 아니야 이제 지붕이 공략법 알아서 구석챙이 오지게 쑤시면 돼 음 자 레디하시구요 아 위치 위치하다 위치다 위치같은 경우는 아 변신을 하지말고 변신을 하지말고 일로 올라가 인정? 어 아우 가만있어봐 야 아우 좀 아쉽다 자아 어떻게 못가냐 더? 아 1초 남았어 아우 조졌다 어 조졌다 잠깐만 안돼 빨리 뭐라도 변해야돼 잠깐만 써봐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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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어 어 쉣 일단 변해 아 그리고 좀 살아남을라면은 좀 여기 흔한데 이런데가 은근 이런데 은근 닭 안던지거든요 어 어 야야야야야 이런데 은근 닭 안던져 되게 뻔한데 닭을 안 던질거 같은데 있어야돼 어 자아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다 넘어갈 수 있어요 쨜 susceptible 짜쨰 짜 짜 짜 짜 짜 짜 이거 항상 무무를 쳐야되요 무브를 아 이런데 이런 데 닭 안던지죠 얘 이런데 자 한번 좀 시압 확보 해야되니까 어 어 이런데 이런데 다 여기다 세워 놓고 항상 이런데 닭 안 던집니다 예 아까워서 다쿨타임 10초 아까워서 이런데 안 던지거든요 내 앞에 뭐가 둥둥 떠있는 것 같은데요 누구 죽은 그거냐 뭐 유령이 둥둥 떠있다 초라서 티가 난다 아 아 아 초를 한게 아니었어 초를 괜히 했다 아 자 1분 50초 많이 살았습니다 아직 많이 살았어요 음 바로 옆에 있는데요 아 못 알아차리고 있어요 아 걸렸죠 아 아 반대편으로 넘어갔는데 아 아 앨리스 수준 아 미스터 블랭크 지금 도망가는 블랭크 큰 짐으로 바꿔보지만 오히려 아 근데 상대방 여기 올 줄 몰라요 지금 아 상대방 수준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아 아 얘네 너무 못한다 산타 1분 남았는데 원래였으면 끝날 시간이죠 3분 다 썼고 추가시간 지금 1분 어 남았는데요 이 정도면 산타 졌다고 봐야죠 예 아 아 나 여기 위에 한 번 올라가 보고 싶은데 여기 여기 못 올라오나 아 아 이 정도면은 네 지금 일단은 집안에 산타가 다 나가고 나서 뒤늦게 집안으로 들어오는 게 좀 좋은 전술인데 아 아 지금 걸렸어요 아 에너지 많은 걸로 바꿔봅니다만 아 계속해서 계속해서 물건을 바꾸면서 에너지를 계속 채우고 있어요 아 거의 임료한급 컨트롤 아 하지만 결국 죽습니다 하지만 시간 많이 벌었습니다 혼자서 아 위치윈 예 위치윈 아 4분의 시간을 줬지만 역부족이었군요 자 이번에 한 번 가보자 어 한 번 가보자 어 산타가 걸릴 냄새 냄샌데요 산타스멜 아 하지만 위치 어 이거 위치가 지금 어 뭐 사라졌나요 뭐죠 쉬망 아니 뭐야 아 지금 숨을 시간을 너무 안주기 때문에 빨리 숨어야 돼요 예 아니 잠깐만요 아니 잠깐만요 아니 잠깐만요 아 여기 다 막혀있고요 아 큰일났어요 어 아 이거 아 큰일났는데요 개쫄리는데요 올라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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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야 그나마 오래 사는 것 같아 여기 들어가요 수시고 들어가 여기가 앵간에서 안오더라고 아 근데 아이고 꼈다 아 너까지 여기 오면 어떡하니 여기가 여기가 앵간에서 좀 많이 안와 여기가 이 정도면 거의 뭐 무난하다고 보시면 돼요 음 뭐 한 명도 못 죽였어? 1분 지났는데? 야 뭐야 에너지도 HP도 35로 좀 많은 편이고 애들이 좀 많이 왔는데 지금 지금 이번에 산타 산타들 엔지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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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딨는데 엔지니어 엔지니어 잘 안보이네요 어딨는지 모르겠네요 아 쩍있네 모르겠습니다 아직 안 죽었기 때문에 아 이번 산타들이 좀 아 쪼금네 쪼금 거시기하네요 엔지니어 어 무난히 무난히 가자 무난히 음 음 음 아 여기서 음 음 아 상대팀 너무 못해요 음 너무 못합니다 아직까지 세 명밖에 못 죽였어요 음 위치가 좀 잔잔해 이게 산타가 재밌어 오히려 밸런스 때문에 산타가 재밌고 산타가 많으면 위치가 재밌고 위치가 많으면 산타가 재밌고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산타로 올킬 한번 해보고 싶은데 산타로 올킬 한번 해보고 싶은데 내 앞에 다른 애들이 많아서 얘들이 먼저 죽어줄 것 같네 너무 쉽잖아 아 뭐 엔지니어 내 위치를 봐 하더니 죽었네요 산타 16명 대 위치 1명 아 산타 수준 오 왔다 드디어 왔어요 아 산타 드디어 정리하고 있는데요 아 하지만은 여기는 모릅니다 happens 라운드 인 emboss 오후 오후 오오오헿 오오오헿 산타 대가리통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공습격 ㅎ 왜... 내가 산타 한번 주세요 산타 한번 주세요 armour 윤긴 나머지 다 뒤질때까지 무한 오키? 우왁굿 일산타 나머지 다 위치 왁임마를 피해라 가자 어어 어 이걸로 마무리 가자 오늘 어 아 그래봤자 시간은 500초면은 5분 아니냐? 아니다 6..6..5.. 아아 300초가 5분이니까 한 8분? 아 시간은 얼마 없어 그래도 대신에 맥스플레이어 하이드타임 하이드타임 30초 8분이냐? 8분 20초야? 어 다 위치로 다 마녀로 올 마녀로 올 마녀 음 음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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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8분 20초는 좀 시간 부족한데 으악! 레디! 레디! 파리님 레디! 이따 감격하시고 레디 하세요 오케 가자 으악! 아 근데 이게 닭풀타임이 10초라 이게 조금 너무 길어 혼자서 다하기는 바로 앞에 바로 앞에 바로 벌써 앞에 있습니다 벌써 앞에서 개긴다는 거죠 시작하자마자 다 쓸어버리면 되겠습니다 자 가자 어.. 레일 시작 사망 어 자 여기 어 있다 있다 어 뭐야 순간 있었다 없어졌어요 여기 한 명 있을 거거든요 아 이거 다 체크하기에 시간이 아니 아니 쉬봐 혹시 자 도시 도시렁 도시 иру 선생님 자막 허니 어, 계속 있대! 없는데 계속 있대! 야! 없어! 어, 오케이! 한 명 잡았다! 잠깐만, 또 있어? 근데? 왜? 나와봐! 여기 없어? 여기 어디 있을 것 같은데? 어, 나대는 애들! 이제 밖에서 방심하고 있는 애들 빨리 처리하자! 어! 밖에까지 감시가 돼서 그래! 이리 와, 이 새끼야! 뭐야, 딴 데로 쬐어? 아, 이게 시간을 무한으로 하는 게 있으면 좋은데, 그치? 시간이 너무 짧다! 뭐하다, 있다 그랬다, 다시 없다 그러냐? 와, 여기는 한 명도 안 죽었네? 여기 한 명 있어, 백더 여깄다 아, 꼈냐? 돼! 저기 있다, 저기 있다! 그렇지!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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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순간 됐었는데? 여기서 잠깐 있다고 하거든? 저것도 아니란 말이야? 아, 근데 다시 없다 그러네? 뭐야? 어... 아니, 요번에 살아남은 사람들만 내가 따로 초대해서 비공개방으로 마지막 한 명 우승자 나올 때까지 내가 계속 조질게 인정? 이리 와, 너지? 이리 와, 너지? 이리 와! 오케이! 어? 방금 떴었는데? 어디서? 어디서? 어디서, 자식아? 어디서? 뭐지? 이따가 있다고? 어디 없는데 이쪽 밖에 있다는건가 여기? 어디 있다는거야 어? 어? 이 밑에 누가 있나? 어? 이 밑에? 이 밑에야? 어? 너냐? 아닌데? 어디야? 닭새끼 이거 나와봐 여기서 계속 지금 있다고 하거든 누가 나와봐 여기 누구 있냐? 누가 있다고 하거든? 다시 이 방송을 보는 누구들처럼 집구석에 박혀있는 모습이다 여기 뒤에 뭐있다 여기 나와봐 집이 아니란 말이야 음 음 저거 엄마 삼겹살, 두잉, 유한, 블랙, 플루, 독창, 우인 체어샷? 어 어 야 죽은사람들 나가 죽은사람들 나가 죽은사람들 나가 빨리 어 어 죽은사람들 나가 앨리스 나가 안되겠다 이 새끼리 말 안들어 미개 미개해서 안되 어 어 어 어 뭐야 퍼블릭으로 안팠는데 어떻게 들어와 친구로 들어온건가 아까 죽은 아까 죽은사람들 나가 아 아 아 아 쉬바 아 아 아 퍼블릭을 못 개인방을 못파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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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럼 반대로 하자 반대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야 올 산타에 너네 어 아 야 너네 올 산타에 너네 올 산타에 너네 올 산타에 올 산타에 어 올 산타에 어 올 산타에 도방하지 말자 인간적으로 어 도방하면 노잼이다 도방하면 이거 게임 끝난다 도방하면 이거 게임 끝난다 어 올 산타에 나 혼자 이거 어 어 닦금지 야 닦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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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닦금지 닦금지 닦금지야 닦금지야 어 어 닦금지 어 어 어 어 어 잠깐만 어 잠깐만 이거 잠깐만 이거 잘만 이용하면은 잠깐만 아 없어졌냐 아 한 번 더 타야되는데 하 저거 타고 갔어야 되는 곳이 있었는데 정치적 발언 오졌다 이건 좀 빡센데 닭 가만있어봐 닭 금지지? 아 가만있어봐 애들 미친듯이 나온 아이고 나 늦었다 빨리 빨리 쬐야돼 맞아 아리야 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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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전략 미스야 어 다시 다시 빨리 쬐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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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나의 실수야 가자 자 이게 아니라 이 점프대 어딨어 점프대 어 점프대 이걸 잘 이용 점프하기 전에 뭔가 조그만걸로 변신해서 조그만걸로 뭔가 변신한 다음에 점프대 타고 점프대 타고 어디더라 어디더라 저쪽인가 아 안가네 하 하 가만있어봐 나 그러면 있어 나 여기 여기로 갈거야 이리로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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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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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3분정도로 할걸 내가 왜 8분으로 왜 8분으로 했지 내가? 3분 할걸 오뚜기 8분 가래 닥 쓰면 1초컷이야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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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아까 전에 여기 사람들도 잘 통행도 적은 곳이고 여기가 통행도 적은 곳이고 그리고 이렇게 꼼꼼히 확인하기 좀 힘들어 보이더라고 어 어유 무섭다 야 어유 어유 괜찮은데? 도망하면 인간 쓰레기 어 진지하게 재밌게 합시다 소리만 듣고 있다고? 소리는 좀 듣지 말자 소리도 어 소리도 좀 그렇다 아니 근처에 있나봐가 아니라 미친 산타가 지금 15명인데 어 어딜 가나 산타가 다 있는데 뭘 근처에 있나봐야 개소리야 히히히 있어 애그는 뭐야 어? 와 그냥 뭐 산타들이 바글바글 하구만 어 도망하지 말자 어 진심 도망하지 말자 도망 도망하면 진짜 노재미다 개노재미다 도망하면 야 2분 지났어요 지금 어 2분 지났고 이거 일단 찾아도 도망한걸로 의심당해 어 맵 밖으로 튕겼다가 이상한 공간에 들어왔다고 그냥 버그 아니냐 이스터에그가 아니라 데모게임에 이스터에그가 어딨어 어 여기는 진짜 굉장히 은밀한 곳이기 때문에 여기를 와서 쑤신다는거 자체가 도망이야 인정? 어 어 어 어 굉장히 은밀한 곳이기 때문에요 예 뭐 주변에 산타들 바글바글 합니다 예 바글바글 합니다 산타들 바글바글 해요 바글바글 합니다 예 바글바글 합니다 지금 3분 흘러고 흐르고 있습니다 3분 20초 흐르고 있습니다 예 어 어 무섭습니다 예 무서워요 으음 음 음 음 아 예 예 무섭습니다 예 예 예 아 아.. 어? 저.. 어 뭐야? 어? 지금 제 생각에는 지금.. 어 이거 지금 어 지금.. 지금 제 생각에는 예.. 지금 방송 살려주고 있는건가요? 예.. 아니 못본건가요? 아니면은 방송 살려주는건가요? 일부러 접대하는건가요? 접대인가요? 아 지금.. 아 지금 다크나이트 에 같은건 다크나이트 같은건г 아 좀.. 다크나이트 으으으으으으 으으으으으 으으 으으으으이 아아아아 아 개 굴욕이다 진짜 야 그렇지.. 그렇지 주변에 aggressively 주변에 sewp 물만이 쌓아죠 그렇지 안보이게 그렇지 좋다 오 그 다음에 니가 여기 니가 여기 정찰하고 있는 척 해가지고 애들이 어 모르게 해 어 타크나이트가 지금 구해주고 있어요 예 아핰핰핰 핰핰핰핰핰핰핰핰 어 그렇지 여기 검사하고 있는 척 해 그냥 여기 얘들아 잠깐만 너무 야 야 너무 많이 몰리잖아 좀 적당히 해야지 멍청한 놈아 적당히 해야지 아아아 아 엑스맨 네 아쉽습니다 예 아아아아아아 아 그 겸이 없구요 그냥 평범한 길가 여서 어디라고 하기들 아기도 애매한 으 아 내게 도방 이 일수도 있어서 좀 음 으 아니 이제 이걸로 다 국물 다 우리지 않았냐 어 아니 핵막 음 핵막 하자 어 도방 금지 어 핵막 가자 어 도방 금지 어 핵막 어 도방 금지 닥 금지 도방 닥 금지 위치 남한 어 어 도방 닥 금지 음 자 빨리 빨리 해야되요 빨리 어 으 으 방송 도청이 근데 꽤 그게 커 도청 어 레디 헤라 케이제이야 레디 어 아 이거 눈사람 이런거 너무 위험하고 일단은 말이 들리니까 조금 응 وه 대치게 하잖아요 으 ㅇ 전박 5 어 점프 왜 이렇게 안 돼 조그맣게밖에 아 나 미치겠네 이건 좀 아니지 않냐 어 이건 좀 아닌데 많이 아닌데 이거 큰일 났네 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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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조졌다 어 파이팅 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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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열 조만 조 Change